굿가이 우리 동호역할의 재윤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호역을 맡은 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추석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거가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아영파래 이제 배우를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